이거 뭐죠? 이거 하나 줄게요. 진짜 어이없어! 아 역시 저희 연대에서 보고 있었는데 뮤언니가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요. 역시! 역시 역시! 아 뮤언니 아 역시.. 사실 아니에요. 하셨잖아. 근데 이걸 하셨잖아요? 맞아요 머리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프라한테 유진이랑 프라한테 아이돌 원치에서 가르쳐주셨어요 머리가 어? 크레나로 아 무심한 듯 조금 무심한 듯 역시 와 진짜 너무 깜짝이야 다 볼게요 네